에터의 산성 분해입니다. 에터는 유기화학에서 많은 시약들하고 반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유기용매로 사용이 된다고 했어요. 묽은 산이나 친핵체 같은 것들은 대부분 에터하고 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터가 산성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고 있는 산성 물질은 강한 산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HBR이라든지 HI와 같은 이런 형태의 강한 산성 물질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즉 HCL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에터를 분해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산에 의해서 에터의 분해가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반응은 에터의 분해에 해당되는 반응은 친핵성 치환 반응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친핵성 치환 반응 두 가지 배웠었죠. SN1 반응과 SN2 반응 각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친핵성 치환 반응이 기질의 구조에 따라서 각각 두 가지 반응 경로로 선택돼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즉 1차나 2차 알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에터는 SN2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때 아이오딘이나 BR- 같은 이러한 이온들은 덜 가려져 있는 자리에서 양성자 첨가가 되는 그런 에터를 공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코올, 페놀이죠. 여기서는 알코올과 그 다음에 할로젠화에 해당이 되는 알킬로 각각 분해가 됩니다. 또 하나의 다른 예를 보면 아이소프로필 같은 경우 아이소프로필 에터가 HI와 같이 이러한 같은 산성 물질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반응 경로를 보면 일단 비공유전자상, 산소에 있는 부분이 비공유전자상을 제공하면서 이와 같은 결합을 하나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더 가려져 있는 부분과 덜 가려져 있는 부분으로 각각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이오딘이온이 덜 가려져 있는 쪽에 이렇게 치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CH2, CH3 쪽에 I가 결합이 된다. 전자를 내주고 나가고 있는 이쪽 부분에 이 아이오딘이온이 전자를 제공하면서 이와 같은 결합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또한 알코올과 그 다음에 아이오도에테인과 같은 생성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덜 가려져 있는 쪽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생성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온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던 이유는 물론 입체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체장애가 큰 2차에 해당되는 자리보다는 상대적으로 1차 반응 자리를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성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3차 벤질 같은 경우에는 또는 알릴 치환기 같은 경우에 이때 이러한 치환기를 가지고 있는 앱터는 상대적으로 안정한 형태의 탄소 양이온 중과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SN1이나 이원 메커니즘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게 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온도에서도 지금 터트뷰틸 사이클로엑시레터 내 온도, 0도 상태에서도 반응을 하게 되면 이원 메커니즘을 통해서 각각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성물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HBR하고 각각 반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 지금 3차에 해당이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메틸에 해당이 되는 이 두 가지 자리가 있어요. 즉 1차 알킬 그룹과 3차 알킬 그룹 자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에터가, 이 산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3차일 때는 우리가 SN1 반응 또는 이원 경로를 통해서 이게 분해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제 생성물로서 이중 결합이 있는 그런 알캔 또는 3차 할라이드에 해당이 되는 거나 또는 1차 알콜을 각각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생성물로서는 이와 같은 형태에서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생성물 그리고 1차에 해당되는 할라이드 그 다음에 알콜 이런 것들을 생성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터의 클라이젠 자리에 옮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후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알릴 아릴 에터나 알릴 바이넬 에터 자리에서 이 반응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젠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 가능한 후보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반응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이제 반응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클라이젠 반응이 가능한 후보들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을 해 볼게요.